간장 2숟가락, 올리고당 1숟가락, 굴소스 1숟가락, 맛술 2숟가락, 다진 마늘 1숟가락, 잘 섞어서 놔두시고요. 표고버섯 6개 130g은 기둥을 떼어내세요. 버섯은 물로 한번 씻거나 키친타올로 닦아 너무 얇지 않게 썰어요. 양파 1분의 1개는 채 썰고요. 당근 10g도 채 썰어주세요. 청고추 1개 양 끝쪽은 떼어내고요. 반으로 갈라 씨는 털어내고 채 썰어주세요. 팬은 중불로 달궈줍니다. 식용유 1숟가락 넣고요. 썰어두었던 표고버섯 넣어주세요. 뻣뻣하던 버섯이 익어서 쫄깃하고 부드럽게 바뀌면 강불로 올려주세요. 손질한 당근과 양파 넣어볶아줍니다. 표고버섯은 수분이 잘 안나와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름에 먼저 볶고 야채는 나중에 넣어 아삭하게 볶는게 중요합니다. 이제 약불로 줄이고 양념장 부어주세요. 채 썰어놓은 청고추 넣어요. 참기름 1숟가락 넣어줍니다. 통깨 1숟가락도 뿌려주세요. 계속 넣어주세요. 고추 구тор